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옥고등학교 천체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천체 만원경을 이용한 달과 별, 태양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천체들을 관측하고 만원경에 관한 내용 학습 등을 하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밤에 만원경을 이용해 달, 토성, 목성, 화성 등을 관측을 합니다. 또한 관측 전 만원경 사용법을 학습하고 천체 관측 이외에도 천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다양한 행사를 주관합니다. 과학의 밤이라는 행사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여러 학생들에게 천체 만원경을 보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별을 관측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학의 날 행사에서는 동아리 부원들이 주도하여 무슨 활동을 할 것인지 스스로 정하여 활동하고 학교 축제에서는 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많은 활동들로서 별, 천체에 관련된 여러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많은 점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장점은 누가 봐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만원경을 이용해 천체 관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를 준비하면서 아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리 부원들이 주도적으로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아리의 최대 장점인 다양한 천체들을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측한 반쯤 차오른 달, 줄무늬 띠를 가지고 주위 위성을 가지고 있는 목성, 영롱한 고리를 가지고 있는 토성입니다. 이 달은 저희가 만원경으로 관측한 달을 찍은 것인데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쁩니다. 또한 토성은 다른 관측물과는 다르게 원형만이 아니라 주변 고리까지 가지고 있어서 보기에 제일 멋졌던 것 같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백옥고등학교 천체동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